반갑습니다. 다볼담 문학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다. 제가 이번 OT에서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무슨 행위인지 한번 볼까요? 자, OT는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른 강좌들을 OT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시죠? 학습 목표 두 가지예요. 일상의 문학처럼 읽는 것과 읽고 이해하고 푸는 길로 가는 것. 제가 이 두 가지가 목표예요. 이걸 왜 목표로 설정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학은 독서랜다. 수능 국어에 다른 영역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문학 vs 나머지 제가 이렇게 해뒀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밑에 써놨죠. 문학은 일상이고 나머지는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학 제시문만이 유일하게 출제자들이 창작하지 않아요. 독서, 화작, 언매는 출제 교수님들이 다 창작을 하십니다. 새로.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 만나는 글이 이 세상에 없던 처음 보는 글이에요. 그런데 문학은 서점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서점에서 읽는 문학과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학이 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재미? 우리가 서점에서 보는 상업 문학은 재밌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 문학들은 재미는 조금 떨어지긴 해. 그렇죠? 어쨌든 무슨 얘기냐? 일상에서 우리가 문학 읽을 때 읽는 법을 배워서 읽어요?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 삼국지 읽을 때 읽는 법을 배워야 읽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의 문학도 고선음문 같은 건 좀 예배로 둡시다. 그런 거 말고는 읽는 법을 배워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다 할 수 있다.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서점에 어쨌든 문학 작가분들께서 작품을 쓸 때 이게 몇 년 뒤에 수능이 나올 거니까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써야지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즐기라고 쓴 글인데 그게 수능이 나오는 거지. 당연하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문학 공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풀라고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아이, 문학은 이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이 그래요. 아, 이해하는 거 아니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들만 잘 해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문제를 보고 답을 보고 결과론적으로 하는 거지. 출제자분들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작품을 잘 이해한 사람이 문제를 잘 풀도록 시험을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뭘 얻어가셨으면 좋겠냐면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이 길로 공부의 방향을 잡는 거. 이걸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 나눠서 했지만 사실은 다 하나예요. 뭐냐면 문학은 우리가 읽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그냥 일상의 글이다. 당연히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 당연한 것을 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것이 다볼란 문학의 학습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자, 강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별 독해 원리를 수능 최적화된 형태로 학습을 합니다. 2005학년부터 2025학년도까지의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선별해서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왜 2005학년도까지 가냐? 여러분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출문제 다운로드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5부터 지금까지는 하나의 게시판이고요. 2005 이전은 다 다른 게시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시점에 교육과정이 대폭 바뀌었거든요. 그게 6차에서 7차로 바뀐 시점이에요. 7차 교육과정 이후에 공구계정, 1호계정, 2호계정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5부터는 큰 틀에서는 하나의 결 안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한 20년 되죠? 이 20년의 역사 속에 일관된 문학 읽기의 근본 원리들을 가르쳐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다볼단 문학 한 권입니다. 이 한 권 있으면 모든 수업을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다. 특징은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수업이 개념 단계의 기초분석 수업인 만큼 기초 원리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 도입부에는 아, 저 친구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든다면 잘한다는 증거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문학 읽기는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있는가 그 요소들을 분석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발체 문항 구성, 전체 문항 구성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희 수업은 다볼담, 납풀담 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러분이 기초를 보는 시야 그 출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런 걸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만 그 주제 하나하나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제를 공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문항은 과감하게 뺐다. 그래서 발체 문항 구성 세트가 꽤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제시문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구성도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체계를 그대로 담은 해설지를 제공을 해드린다. 이 수업은, 국어 수업은 영상을 보는 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재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읽고 푸는 능력이 올라가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수업의 체계를 싹 담아서 해설지 다 작성해드렸다. 그리고 기출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해서 신선하고 재밌는 자체 제작 문항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저것은 일단 기출 분석을 쭉 끝내고 나서 뒤에 약점 저격 용도로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스터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요소들을 담아서 만들어 뒀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단원 구성은 총 이렇게 5개 단원입니다. 일단 메인은 이 앞에 주제 1에서 4까지죠. 여기가 기출 분석이고 첫 번째 주제는 현대시 독해입니다. 제목은 제가 약간 유튜브처럼 붙여봤어요. 교재에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대시 독해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두 번째 주제는 소설 독해를 다룹니다. 여기서 현대랑 고전이랑 구분하지 않고 다룹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운문과 산문의 독해를 했다고 하면 그 문학 독해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을 좀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행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감의 원리를 좀 파헤쳐드리고 이것이 수능 문학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고전 운문 독해 고전 운문 독해의 타이틀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우리에게 15, 16세기의 사람이 되길 원하진 않아요. 뭐 다 아시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더욱더 고전 운문을 현대국어화해서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 가운데 우리가 고전 운문에서 무엇을 챙겨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작문학 할 건데 문학 주제 4번 관련해서 제가 코멘트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 수능 국어 기본 담원 저희 입문 단계 수업 아시죠? 그 수업에서 관동별곡 강독과 관동별곡 기출문제 평가 기출문제 두 세트를 풀어드리는데 내가 고전 운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리적 장벽이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담원의 관동별곡 강독 파트를 꼭 수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줄 한 줄 읽고 하는 거를 문학 주제 4번 이 다볼단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갖춰졌다는 가정 하에 갑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각 단원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목표 설정해드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출제 매뉴얼을 가져와서 수능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문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드릴 거고 그 주제에 맞게 어떤 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를 설명해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단한 예문들을 통해서 개념 학습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단원에 따라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문학 여기서부터는 실전적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발체문학을 많이 다룹니다. 다볼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 그냥 시험지 있으면 그냥 통으로 다 풀던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서 낯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을 배우는 게 목적이지 문장 하나하나 선택지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를 다 낱낱이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의 구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미니타임어택 이거는 말 그대로 타임어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기출분석이라는 명목 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습성? 습성이 있냐면 늘어져요. 늘어져요. 내가 나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진짜 빡 이렇게 달려서 풀면 한 12, 3분이면 볼 거를 아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천천히 이러면은 그럼 뭐 한 30분, 40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는 공격적으로 와일드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니타임어택에서는 여러분이 속된 말로 두뇌풀가동이라고 하죠. 좀 달려볼 수 있도록 좀 제한시간을 들을 겁니다. 물론 제한시간 안에 풀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저희 다볼단문학 이 개념 단계의 기출분석이지만 문항을 구성하는 것들은 대체로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못 풀 수 있지만 괜찮아요. 좀 시간도 들여서 풀면 되지. 취지는 좀 시간에 쫓기면서 두뇌풀가동하라고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후에 적용과제 있겠죠. 마찬가지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루고요. 여기에 실려있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다 스튜디오에서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이 수업은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시는 분들은 뭐 굳이 싶어요. 근데 또 이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안정적으로 1등급이 이미 나오는 학생들은 뭐 쉽게 말하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면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1등급의 시야에서 바라보던 기출과 제가 바라보던 기출이 좀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천 수강 대상은 아니고요. 추천 수강 대상은 안정적인 1등급은 아닌데 5등급은 나온다 하시는 분들 어 샘 그럼 저 6등급 정도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물론 따라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좀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같은 분량을 소화할 때 많은 노력을 투입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현장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6등급 혹은 그 이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수인데 그 친구들 중에 완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나 좀 노베이스다 그러면 기초 개념부터 정확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념 단계의 기출 분석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면서 급발진하지 않고 원리를 하나하나 쪼개서 단계별로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나 베이스가 있다 하시는 분들 특히 제휴생들 나 기출 많이 봤어 엔제도 봤고 실모에 절어있어 근데 성적 안 올라 나 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 채워줘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한번 들어보세요.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작품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 여러분 문학 읽으면서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품에서 말하는 게 아씨 뭔지 잘 뭐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아 근데 정답률은 꽤 높아 그냥 그 상태로 흘러가는 거야 계속 그러신 분들 많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해하는 경험 제가 시켜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 이게 수능 문학이 수능의 문학 파트가 이래서 있구나 이거 진짜 저 위에 자란 애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구나 나만 몰랐네 를 경험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학 개념 단계 기출 분석에서는 제가 그냥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잘 읽으면 당연하게도 쉽습니다. 진짜요. 근데 제가 독서 오토에서는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잘 읽으면 쉽다는 얘기 안 했어요. 독서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문학은 그래도 잘 읽으면 쉽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축에 속합니다. 믿고 한번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